다음은 가슴 운동 해볼게요. 몇 킬로예요? 15kg. 봤어. 저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. 저 근데 궁금한 거 있어요. 어? 질문. 가슴 운동은...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뭐 하는 거야? 근데 저도 사실 여성분들이 가슴 운동하면 뭐가 좋은지는 몰라요. 이 정도면 문제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이고. 진짜 그렇게 하긴가요? 그랬더니 궁금하네요.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? 거기만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. 어, 완전 그렇죠, 그렇죠. 뭐라고 하셨어요? 얘기 좀 해줘 봐요, 서리 씨가 들은 거. 여자들은 이제 모양이라든지 이런, 네. 아 그분이 그런, 그분이 얘기해 주셨어요? 모양이라든지 그런 거. 탄력이 생기고, 탄력이 생긴다 뭐 이런. 뭐 두루두루 좋게 좋게 되겠죠. 네. 종혜연이가 갑자기, 종혜연이가 갑자기 물을 왜, 물을 왜 맞아서 갑자기. 아이, 잘 좀 흘려보내느라고. 왜 이렇게 좋아해요? 왜 이렇게 좋아해요? 아니요, 아니요. 아 더 자세히. 아니요, 아니요. 괜찮습니다. 되게 좋아하네. 아니요. 흐흐흐흫. 네가 안은, 내가 안은. không? Create Server ose